그룹은 언제 하시게요? 야 진호야 기쁜 소식이 있어 나 러스트 하기로 했어 아 그러면 너도 33분 뒤에 보는 거니 우리? 뭔 소리지? 오늘은 러스트 전체 초기 하늘이라서 오전 3시부터 러스트가 치고 와있었는데 아 그래서 이 새끼 자고 있었구만? 아 오전 3시에 모이는 거야? 아 그래서 잠컨 하다 왔어 와 너 진짜 진심이구나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때 스타트 안 하면 시발 지옥을 볼지도 몰랐어 그래? 그럼 난 유비새끼니까 저녁에 갈게 어 넌 뭐 천천히 와도 돼 나랑 짠우님이랑 헹굴님만 스타트 같이 하면 상관없는 거라 그 인물들이 다 해놓는구나 미리 우리 셋은 늘 같이 움직였거든 안 해놓으면 남들 총 쏘고 다닐 때 활데구 다닐 때 진짜 지옥을 볼 수 있어서 나 왜 쪽 안 나고 있어? 나 김진호 오더니 러스트 하러 갔는데 지금 러스트 하러 간다고? 오전 3시 러스트 전체 초기 하라 할 수밖에 없어 재밌겠다 다같이 재밌게 러스트를 즐기렴 어? 혹시 당신은 설산 위에 피의 지배자 이 그냥이? 하하하하하하 춘영이가 별명 많던데 내가? 응 무슨 남자 이름으로도 부르던데 아 혼창이여? 혼창이여 이제 테라스 탁 트여있고 그럼 그냥 집이 없어야겠는데 하하하하 앞마당에는 말을 키우고 상현아 너는 집을 가질 어... 자격이 없어? 이번 러스트도 노숙각인가? 잠시 후 하하하하하하 근데 미안한데 내가 러스트를 딱 한 번 해봤는데 정확히 집에 가는데 6시간 걸렸거든? 그 내가 가다가 곰한테 10번 죽고 멧돼지한테 20번 죽고 늑돼한테 10번 죽고 뭐 그런 느낌? 총 쏘본 적도 없을걸? 러스트에서? 나 총 쏴봤어 뭐 쏴봤는데? 나 지하철 처음 나왔을 때 거기 가서 총 갖다 mpc 존나 죽여봤어 재밌던데? 오... 그러면 이보가 너 러스트 파밍하는 거 싫어한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아 그거야 나는 총을 만들기 과정까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에게 총 한 자료를 지워주고 뭘 가져올라고 하면 죽여서 가져올 수 있단다 근데 그... 퍽퍽퍽퍽 에임몬스터네 음... 그 핑맨아 러스트에서 진짜 재밌는 거는 서버 시작하고 모두가 활밀고 다닐 때 그때가 제일 짜릿하긴 해 그래서 지금 새벽 4시에 러스트를 하자고 날 꼬드기는 너의 모습인가? 아유 4시는 아니고 3시야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여줌? 김지훈 어... 보니까 더 하기 싫어져 존나 빨라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지어... 존나 빨리 지어지고 있어 님들 이거 방금 2분 전인가 시작했어 이게 근데 디테일한 게 다 살아있는 게 애매하게 반 창문 잘려있는 거 보이냐? 샷각임? 아 엮겹네 어? 러스트 재능이 있는데 바로 착각을 알아본단 말이야? 아 씨... 억바 자제요? 방금 제가 텐텐버린 에임 칭찬한 느낌이었습니다 텐텐버린 에임을 칭찬하는 게 억바였다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구이뻐 에임은 언제 칭찬하시나요? 그거는 억... 억지로도...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원탭 두 번 냈던 남북이 뭐 기저귀 일어난 거 아니냐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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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옆에 있으면 들리잖아 총 한 발 발사했는데 사람이 죽었어 어 근데 한 번 더 발사했는데 또 사람이 죽었어 기저귀야? 아니... 알고서 하고... 아니 집이... 완성 됐네? 아니야 이거 아직 어? 아직 40%도 안 됐을 때 근데 미안한데 원래 집이 미로야? 어 왜냐면은 집이 어지러워야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을 제대로 못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우리 집이면 내가 들어가자마자 토할 거 같아서 이뻐야 너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애초에 이거는 내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야 공간지각 능력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번에 늘려보는 계기가 됐겠네 근데 네가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면 왼쪽을 바라보는데 이게 되겠냐고 맞네 씨바 근데 우리 엄마도 가끔 그래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입을 다불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방송하는 스트리머인데 입 닥치라는 건 어쩌라는 거지? 이 또라이야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핑맨야 너 근데 이번에 큰일 났네 왜? 이번에 러스트 재미 붙이면 너 다음 시즌부터 나한테 러스트 얹어놓고 물어볼 텐데 이 새끼 이 새끼 망상증이네 아 맞다 핑맨아 응? 러스트 집 씌일 때 가장 중요한 걸 알려줄게 너는 거 알아놔야 돼 러스트 집 씌일 때 진짜 중요하고 굉장히 이게 심도기 불게 하나 있거든 나한테 집을... 상자를 이쁘게 깔아야 돼 그래야 공간이 남거든 이 좆받 있는 집에서 상자를 깔 공간이 없다라는 거는 나에게 진짜 절망감을 위해 만약에 가운데를 깔으면 이제 발짝하니? 나는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거 오케이 오와 여기 진짜 중요해 상자 이쁘게 딱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이거 잘못 깔면 여기 안 들어간다고 상자 이 새끼 테트리스 하던 버릇이 여기까지 나오네 이번 거는 청차진 남아있다고 그러지 않아? 너 만약에 유입하고 싶으면 다음 주에 하라고 했던 게 그거 때문이야 보통 룩을 영업할 때는 우쭈쭈을 해주지 않나? 러스트는 우쭈쭈 해주면 버르장이 나빠지 이뻐야 버르장이 고쳐보자 이참야 러스트는 버르장머리 나빠지 이뻐야 버르장머리 고쳐보자 이참야 지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아니 혼자 죽다니 야 지금 친구들과 같이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철호의 기회를 어떻게 혼자 죽고 무슨 내가 벌바를 들어가니? 내가 학원 째고 엄마한테 걸린 상태로 집에 들어가는 8시에 초딩이니? 러스트가 장난이에요? 이뻐야? 장난하니? 지금 모두와 같이 지금 대기하는 인원만 12명에다가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고 지 지 지 명의로 된 집도 없는 진우가 게임 안에서 지금 공익인데 러스트 지금 셋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 3시에 오픈하는 거 준비했다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집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씨발 나 퇴근하고 나가지고 투잡 찔려고 지금 자다 일어나서 잠코나고 왔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니? 모두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씨발 그게 씨발 그게 씨발 할 말이야? 잠시 후 아 누나 아까 근데 클러치 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내가 봤을 땐 발로한테 썩힐 때가 아니라 러스트 들어야 돼 최근 그 서버에서 설산의 살인머신으로 흠이 났어 그니까 어이가 없는데 그 전투 토끼 리븐이 아니라 전투 토끼 춘향이라고 와 지렸다 그래서 너도 3시부터 활수로 가니? 나는 8분 뒤에 컴퓨터가 꺼져 엄마가 키즈락 걸어놔가지고 키즈락이 있잖아 야 키즈락이 3시에 걸어놔 아 좀 잠 좀 일찍 자라고 어머니께서 오전 3시에 키즈락을 걸어놓으셔서 오전 3시 이후로 내가 활동을 못 한단다 여기 풍경이랑 이뻐도 초기화하면은 바로 가서 가만히 안 보냈다 어 잠깐만 아구이뽀한테 전화 좀 할게 턴 늦었음 잠깐만 아구이뽀한테 전화 턴 늦었음 아가리 아가리라는 말을 못하는데 아니 근데 한 30분 맛보고 가봐 근데 초기가 제일 재밌음 내일 오면은 초반 빌드를 실패하잖아? 그러면 아마 개같이 처맞고 있을 때 올걸? 그래요? 야 레식 하자 통화만 와봐 제발 야 레식 하자 레식 고고 레식 고 야 레식 사인큐임 지금 빨리 고고 말해봐라 야 이뽀야 응? 와서 나무 한 상자만 켜고 가라 그러게 난 바로 내 바로 팀에서 나가 나무 켜고 나가라 야 이뽀야 근데 러스트 안에 신분제도가 있거든? 진짜 노예들이 있음 서버 열렸다 씨발 다 꺼져 개새키 들어와 어? 벌써 열리? 저 새끼 갑자기 나 씨발 저쪽 통화 방금 다 꺼지세 잠시 후 아니 왜 남모 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고 살았어 지 혼자 지 혼자 갔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지 혼자 봐서 지 혼자 있는데 채팅에다가 서버 열림 이러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쟤 선택적 아싸가 아닐까? 야야 저기 짠우님도 있다 가서 한마디 하고 오자 우리 3,4,2등이잖아 짠우님한테 가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근데? 니가 먼저 가 니가 먼저 가 아 레이디 퍼스트 맨 아니 이럴때만 레이디 퍼스트가 하죠 레이디.. 레이디 퍼스트 맨 그냥 내가 그냥 그냥 먼저 가야지 헤이 브로 헤이 퍼킹 보 레이디 퍼스트 맨 헤이 빅보이 헤이 빅보이 헤이 빅보이 퍼킹 레이디 퍼스트 맨 먼저 가서 한마디 하자 아 니가 가면 니가 진짜 니가 가면 내가 바로 감 진짜로 진짜로 야 진짜 목숨검 가면 진짜 감 가면 그러고 레시카로 가자 짠우님 셋 하면 다 가 아 먼저 가 그러고 레시카로 가자 어때 갈게 언제 간다는 얘기 안 했죠? 내일 갈거죠? 퍽킹 아구 이뻔 너 예 나무케는 너 예 아付ially salut 네 응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